아 아 아 아 살짝 애메한데 엘드위 엘드위 다 뒤 다 뒤 다 뒤 엔젓이다 아이 뭐 누르기만 하면 이것도 대체 뭔 부분인지 모르겠네 아 그냥 아무거나 누르면 저거 바로 뜨네 와 설치 무건방에 3대장 미쳤다 전문에선 방해가 제일 잘 모르겠다 으악 방해리 던즈 방해리 방해리 방해 방해 그만 스탑잇 돈 투 투 됐 대 여기서 잡수면 서순 미쳤다 미 서순 다 여기가자 하나 둘 셋 넷 여섯 그래서 적 앞에서 잠을 자더니 너를 심 안 하겠다 그래서 뭐지 음 무검? 무검이 더 쓰레기 같은 설치에 그냥 강호해서 쓰자 오이 오이 반피가 됐다 도마에 13 14가 킬각이라면 13도 킬각이어야해 13 15 13 14 15 15 15 15 15 15 이게 빈쇄장이 나온다고? 사일런트 선수 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망할 놈 정밀 정밀 강화해서 주네 기압 대압 거무 80딜입니다만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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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가 내기 와..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오우 볼 매기 싫어 그래도 지울 카드가 있어서는 아니다. 너무 탱글한 샘식물 검무인가 유령의 형상인가 EM주컷 처분 아니? 곡전반 찾을건데 놀겠네 대단원 해야겠지? 내가 대단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단원이 날 선택하는 것이다. 대단원이 날 선택하는 것이다. 왜 개노삼나온 이유는 단 하나 드래기 게임이기 때문이다. 진짜 진짜 쓰레기 게임이었으면 여기서 속박맞고 뒤졌을듯 아니 아니 해시게 영체가 괜히 템포 떨어져서 안좋을수도 있어 보임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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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설치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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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룬피가 나왔냐고 웃거늘. 오늘 들어 맨전을 가리켜라. 우리 설치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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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치. 우리 설치. 우리 설치. 마무리 지워야겠다 뭐 강화하지? 강화할게 영채화밖에 없네 영채화 강화하자 퐁스테 님 그립습니다 퐁스테.. 아아 하지마 퐁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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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퐁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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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뎀좀 막아줄래? 너무 아파 뭐? 그게 무슨 소리니 군덩아? 너무 아파 으메치올 이티디디디디디 보다 바퀴스는 100 비힘성 달팽이 졸아쇼 치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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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아쇼 is 뚝이 아 으 뼈밤 영체와 있어도 1뎀씩 맞아서 죽게 생겼는데 체력 꼬라지가 도창 오늘의 교훈 1뎀은 아프다 아 저걸 깜빡했네 깜빡할게 따로 있지 몰래카메리카 난 괜찮은데 내가 생각하는 사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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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지 뭐지 두 stript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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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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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hmm